풍수를 활용한 디자인 풍수를 활용한 디자인은 집이나 사무실의 조화롭고 균형 잡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풍수는 긍정적인 에너지, 즉 기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공간과 물건을 배치하는 고대 중국 예술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원칙과 지침을 따르면 풍수를 통해 건강, 행복, 성공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요소와 분위기에 맞는 색상을 선택하세요. 풍수의 5가지 요소는 나무, 불, 흙, 금속, 물입니다. 각 요소에는 해당 색상과 방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는 녹색과 동쪽, 불은 빨간색과 남쪽, 흙은 노란색과 중앙, 금속은 흰색과 서쪽, 물은 파란색과 북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색상을 사용해 원소와 끌어들이고 싶은 에너지에 따라 방을 꾸밀 수 있습니다. 가구를 쉽게 이동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배치하세요. 가구나 작동산으로 문, 창문, 통로를 막지 마세요. 편안하게 걸어 다니고 방의 모든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대화와 상호작용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좌석을 배치하세요. 예를 들어 소파를 벽난로나 TV를 마주보게 배치하거나 직사각형 테이블 대신 원형 테이블을 사용하여 식사할 수 있습니다. 식물, 거울, 크리스탈 및 기타 액세서리를 사용해 공간의 에너지를 강화하세요. 식물은 방의 생기와 신선함,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기를 정화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거울은 빛을 반사하고 공간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간을 삶의 다양한 측면에 따라 9개의 구역으로 나누는 풍수 도구인 바구암 앱에 따라 방의 특정 구역을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탈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요소의 균형에 맞추고 공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공간을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세요. 어수선함은 기의 흐름을 차단하고 생활의 정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혼란, 좌절감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 없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을 정리하면 새로운 기회와 축복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간을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에너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먼지를 털고, 쇠고,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고, 닦으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먼지와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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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